뭐야, 먹으면은? 자전거. 빨리 가자. 잠깐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아, 밭 입었어, 나. 괜찮아. 어, 바지? 뺏어버리면 무조건 돼, 씨.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돼, 돼. 오늘은 안 돼. 저는 해지. 근데... 왜 안 붙어, 이거? 휴일이 자전거 타니까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일어날 때는 좀 피곤했었는데 저 벌떡이 한 번 보셨죠? 물론 안 돼. 시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avec RBI otros 왠지 몇일 정도? 1,000원 months later 10,000원 첫번째 3,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15,000원 50km 제 열차가 고장이 났는데 아마 저희 텐션에 눌려서 아마 고장이 난 게 아닐까 제가 선생님 지금 사실 텐션이 몸은 텐션이 올라가서 지금 혀가 텐션이 다 적었어요 눈 떠기도 시려워 지금 아마 이게 텐션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금 얼지 않았나 사실 저는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전 이쪽으로 갑니다 내려와요 빨리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내려 보내러 가야 되요 절로 갑니다 자 미처간에 한 번 추돌하겠습니다 이런데 자 아 지났다 정환아 정우형 정환아 정우형 일로와봐 정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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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아사히형 뭐하는거죠? 자 갈게요 예 오 잘 찍네 어 포즈해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자 나오라면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모자 모자 따다다다다다다 조금 멋있게 할 거 같아 붙어오 이번 게임에 승점은 20점입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네요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네요 좋으świad 돌겸 앞으로 어 내 커다 옛담이야 옛담 예단, 예단, 방, 예단 어? 정우야 닉선즈 나이스! 정우 좋아! 기재 왜 이래? 내가 정우 붙였거든? 아우 야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피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피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피자 먹어야지 정우야 너무 좋아 피자 한번 먹어볼게 내가 오늘 정환아 알지? 너는 잘할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웃었다 아유 진짜 야 진짜 웃지만 않으면 돼 정우야 진짜 잘 가면서 먼저 하지 않으면 돼 아 둘이 너무 웃겨 정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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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이 너무 신기해 내가 먼저 해도 돼? 오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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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이 웃었다 에이 아 이게 안 돼 오 오 오 오 우와 좋아 아 아 잘됐다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야 예에에 헤의 으아아아아 네 고고고고고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당신의 힘을 보여줘 콜 콜 콜 콜 콜을 사용 콜 콜 콜 콜 콜 뭐야 녀의 핵 연구 안녕하십니까 아 쌤이 아니구나 아 쌤 아니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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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이 아니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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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다녀 쌤인 줄 알았잖아 트레저 예술 고등학교로 온 최현승 보석 개고야 학교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아 미안해 그러지 마 야 제발 나는 카메라인가? 아 이런 느낌 우와 야 여기 있네 매원들 다닌면서 행사공항을 해보고 해주세요 하다가 다닙니다 참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빠르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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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여러분들ück 상당히 éste. 지금 계속 아악. 아근데. 아근데 아근데. 꼬부가 닭다리 곱키 남아이 아프죠? 꼬부가 닭다리 아프세요. 꼬부가 닭다리가 아프세요. 지금까지. 그러다 이제요. 박성호 였습니다. 괜찮습니다. pursue다 여러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오! 돌아! 고생하십시다! 고생하십시다! 여러분들 확인해! 여러분들 좀 무서워요! 달리의 점수가 단단히 좋고요 정말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와! 와! 여러분들! 정말 재밌습니다! 짱입니다! 달리에 와 있는데요 네 달리에 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서도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혼자만의 리그 혼자만의 리그! 박정우 박정우 빨리 해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넘어도 돼요? 시작해! 시작해! 뒤로만 뛰지마! 제발! 오! 수고!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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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넘어놨잖아요 아니 근데 앞으로 넘어진 거랑 뒤로 넘어진 거랑 달라요 90! 간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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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선수 다 맨발로 하는데 자신 있나 봐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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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인 볼트야! 와! 쇼맨 시비! 이야! 야! 엉성해요 전직 육상 선수 출신! 박지훈 대 대표 스킨 아! 스타트가 안 좋았어요! 아! 스타트가 안 좋았어요! 박정우 선수 아쉬워! 박지훈 빠르다! 박지훈이 빨라! 아! 이야! 완승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어! 정우 씨! 그냥 해소 위험만 하세요! 이리 오세요! 해소! 표정은 거의 선수 꿈인데 말이죠! 분량 뽑죠! 분량 뽑아요! 분량! 거의 트레이셜 맵은 박정우 없이 난 돌아가요! 마셔! 아니야! 마셔! 마셔! 빨리! 마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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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술성! 안 돼! 안 돼! 인구! 들어갑니다! 야! 앰블러스! 눈물 남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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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상금은 저는 쓰지 않고 그냥 다섯 명 육만 원씩 쓰는 걸로 나누는 걸로 저는 정할게요 요신은 안 쓰고? 진짜 좋아하는 신발이나 진짜 죄송합니다 축구공이나 다 사! 부럽다 부럽다